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김리안 버디 성공 개구리 모양의 기막이네요 김리안 선수 멀리서 봐도 알겠네요 눈이 4개인데요 박형경 두골 연속 버디 박형경 선수도 언더파로 진입합니다 어제 박형경 선수가 했던 김막이는 오늘 아버지를 하셨네요 박형경 버디 하나 더 추가하면서 산 언더파 이제 봉동 4위 그룹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아버님하고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SBS 기상캐스터 박형경입니다 지금 여기는 춘천의 라벨벨 컨트리클럽이고요 오늘 날씨는 2도에서 3도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었다 안 불었다 하지만 안 부는 게 좋습니다 추위와 싸우려면 따뜻하게 우울 입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기 내셔야 돼요 성공하기 17% 박주영 떨어져요 17%의 확률이 뚫어놨습니다 박주영 다시 공동선도로 올라옵니다 박주영 버디 퍼트 그냥 허탈하게 웃으면 하나만 묻자 해서 오 박주영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죽어내려 박주영 14번 홀 쇼펀리스에 이어서 15번 홀에서도 고기를 기록합니다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나에게는 세상 잠수준은 없는데 나에게는 세상 자판이 커 귀를 내는 것 그 속에 간축 내 맘을 담아 고마운 밤 너 박주영 떨어져요 17%의 확률을 뚫어냈습니다 다시 공동선도로 올라옵니다 유해란 선수가 이제는 조금 더 프레셔를 받겠어요 들어가요 유해란 이제 2위 박주영과의 격차는 대타 차입니다 남은 오른 3홀 유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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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않아요 대타의 겹차 유지하고 이제 남은 오른 2홀입니다 유해란 선수가 2021 시즌 KLPG부터 최종전의 주인공을 등극합니다 남은 오른 3홀 유해 우유